이게 그 주변에서 말렸다고 했던 그 가방. 사실 지금까지도 후회하지는 않아요. 우리가 안 해, 샤넬 느낌은 아닐 것 같아. 공개됩니다, 여러분. 쭉 올라가요, 여러분 올라가요.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여운데? 이거 왜 말렸지? 잠깐만, 여기 떡볶이가 왜 묻었지? 아니요, 장갑에 떡볶이가 없는데. 아니야, 떡볶이는 아니고 뭐가 묻은 것 같아. 괜찮아, 우윳갓. 어머, 어머, 어머. 우유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윳갓 빼기라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여기 또 써있네 저지방이라고? 써있네 저지방이라고? 이거는 그러면 시가가 그때 당시에 나온 얼마 정도? 900 정도였던 거 같아요. 네, 그때. 거의 진짜 천이 막... 아니, 옥션에 올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점점 오르고 있대요, 가격이. 안에 한 번 저희 한번 보나 할 수 있을까요? 네, 네, 네. 자, 옥션에 올라가. 아, 그냥 이렇게. 오, 오, 좀 들어가네. 아, 안쪽에 공간이 좀 나와 있어요, 이렇게. 이거는 주로 어디 갈 때 드세요? 나 그냥 어디 친구들. 아니, 친구들 만나서 뭐 커피 마실 때. 아무 때나. 그냥 운동하실 때도 메고. 어디 우리 배달가 있어. 이해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, 이거. 네, 우석은 잘 어울릴 것 같아. 아, 그럼 뭐 패션이지 뭐. 근데 잘 어울린다, 근데. 잘 어울려. 오, 다르다. 다르네. 오, 그냥 툭툭. 아까도 저렇게 들었어요. 하늘이 잘 어울리는 남자네. 잘 어울린다. 색말보다 훨씬 낫네요. 아, 웃기다. 자,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있습니다. 사실 이거를 제 친구가 추천해서 샀는데. 아, 추천을 받은 거예요? 그때 당시에 에르메스 백이 천만 원대였어요. 근데 저는 이거를 천만 원에 산 거예요. 이거를 천만 원에 산 거예요. 예쁜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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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셨잖아, 선배님이. 이렇게, 약간 이렇게 매는 건가요? 어때요? 네네네네. 예쁘다. 어머, 오. 예쁘다, 예쁘다. 클럭, 클럭. 야. 수납 공간이. 근데 안에는 사실 수납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왜 샀냐고 하는데 한 이 정도 들어가요. 그렇죠, 립스틱이랑 뭐 지갑이랑. 지갑은 안 들어가요. 카드 지갑. 지금은 전체적인 가격이 오르고 오르고 올라서. 지금은 못 구하고. 구하는 거 자척. 일단 그것도 옵션에 올라가 있다고 제 친구 가려고 그래요. 네. 나도 가방 사서 재테크나 할까? 그리지 마. 그리지 마. 너까지 내가 병들기 하고 싶지 않아. 선배님 말 들어. 그럼 삼아야겠다. 선배님 말 들어. 인생 선물. 아,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죠. 인생 선물.